성씨 조형물에 나와 있듯이 경주 김씨의 시조는 신라대보공, 김할지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왕궁터 월성이다. 지형이 초승떨처럼 생겼다 하여 월성 또는 반월성으로 부른다. 이 월성의 서쪽에 느티나무 우거진 작은 숲이 있는데, 김할지의 탄생신화를 간직한 계림이다. 계림의 원래 이름이 시림입니다. 그리고 금괴 밑에서 신 닭이 울고 있었거든요. 닭개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림이라는 지명을 신라의 국호로 사실은 그 당시에 삼게 된 거죠. 탈해왕이 그 금괴에서 열어보니까 아기 가셨다는 얘기죠. 그 밑에는 신 닭이 울고 있었고, 그래서 궁중에 들여다가 그 아기를 키웠죠. 그런데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알제라고 하고, 그건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금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금씨 성을 줬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할지의 7대 순위 미추왕 때 신라 김씨 첫 번째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위에 선대가 없다 보니까 김할지를 도시조로 모시게 된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요. 김할지는 신라 김씨, 즉 경주 김씨의 시조입니다. 이렇게 약 600여 관으로 분파가 됐거든요. 그 전체의 시조가 사실상 김할지입니다. 가야의 김수로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김할지에게도 탄생신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김씨의 뿌리가 되는 김할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달의 왕이 금성 서쪽에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신하를 보내 알아보게 하니 숲속에서 찬란한 빛이 밝게 빛나고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땅까지 드리워지고 구름 속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는 황금 상자가 걸려 있는데 그 상자 속에서 빛이 나오고 나무 밑에서는 흰 달기 울고 있었다. 왕이 숲으로 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산의 아이가 누워있다가 곧장 일어났는데 그 아이의 자태와 용모가 범상치 아니하므로 왕이 이었지 하늘이 나에게 내린 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뻐하며 어가에 태워 대걸로 돌아오는데 새와 짐승들이 서로 기뻐 춤을 추며 뒤를 따랐다. 자라면서 청명하고 지략이 뛰어나니 그 이름을 알지라 하고 성은 금교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이라 하였다. 그 후 김할진은 태자로 책봉되지만 극후 사양하여 왕위에는 오르지 않죠. 대신 제상인 대보의 벼슬을 제수받는데요. 그래서 대보공이라고 부릅니다.